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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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창 послед 천만방 아 이거 대리네 아 대리 거쳐야 해봐라 형님 대리 참교육 대리 참교육 가자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리네 야 니 감독 바꿨어? 상대편 대리거든요 제대로 할게요 이거 뭐 대리야 저게? 벌렌데요? 아 벌레구만 마이크 대시는 분 저 질러 말도 안되는데 목초가? 야 뒤틀어 야 잠깐만 아니 겐지목 저거 십산데? 누구? 야 십삼분이냐나 KKO KA 아 십삼분이잖아 십삼분 아 뭐야 저 벌레새끼 한판 보러 저건 저건 나도 한다 저 벌레새끼 저거 뭐야 저건 나도 하지 납작놀렐네 이씨 죄송한데 입 좀 한번들께요 죄송한데 해게임 야 야 어떻게 5인퀴 플래티넘 있냐? 뭐야? 플래티넘 새끼가 마르보네 아이씨 이씨 플래티넘 새끼 아니 풀따기 새끼가 어딜 기어올라 지금 라자 라자 되겠어? 라자? 라자 상대 숨다보셔요 오케이 저희 절대 안 지는 거 알잖아 이거 저희 천만놈이 하나보다 이거 저희 에이펙스 대외급이야 지금 아이씨 오늘 TG TG급 대한대 TG급 대한대 TG급 대한대 당연히 대는 거 말 그 이상 이미 이미 밟고 선지가 언젠데 근데 왜 닥딱이 나 닥딱이 요가였어요 하하 여기까지 할게요 시큼 따님 저 말이 좀 심하시네 라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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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 바비 라인 기어점 야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뒤에 트레이서 어 뭐야 아 이 새키 핵이지 핵이야? 잠시만요 보고있어 킥게임 보고있어 아 이 새키야 존나 잘 쏘는 건데 그냥 아 잘 쏘네 아니 뚝배이가 미세자 아니 미친 새키네 성도우가 나타났다 아 위도우 서해전이 진짜 여기 잘해 자 랭커데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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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커데리 아 이 새끼들 와 진짜 랭커데리인데 랭커데리 랭커데리 위도우 안피 위도우 피해 위도우 피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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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피해 위도우 피해 라인 컷 천천히 라인정 위도우 강간중이야 아 벌써 쳤어 위도우 컷 컷 컷 자백컷 아 위도우 피해인데 한번만 걸궈주지 겐지야 이거 윈디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나 죽었다 이거 내가 윈디 넣어야 돼 애들아 윈디 넣어야 돼 윈디야 바로 맞고 바로 맞고 윈디 포커싱 하자 이거 이거 어쩔 수 없다 한번만 어 안 맞고 바로가자 heures 面 위도우 피해 위도우 피해 아 진짜 빛만 피 발빈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망치형 설정 있어 쟤네 무너임빈 뭐야 뭐야 이거 레슨 빼야돼 이거 빼야돼 그대로 빼 아니 이게 뭐야 이리 아니 말이 안끼겠지 앵커들이네 아니 위덕은 서울들리 언제 하는거야 도대체 아 하란데 계속 퀴밍 만든대 포커싱을 안해주잖아 뚝빅돼야지 뚝빅돼야지 몸새때리면 어떡하는거야 그거 배그는 잘이시던데 오버워치는 형 안이시네 그니까 위덕 반피 아 반피 아 까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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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다 간다 어그로 끌게 자리암 포커싱 자리암 포커싱 라임필 라임필 나이스 트리스 조심 트리 반피 트리 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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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랭커 대리 뭐 되나 랭커 대리 뭐 되나 저 파프 안먹었다 안 되지 아 저 새끼들 젖역인데 진짜 위덕 생활정리만 해주면 다 뚫을 수 있어 진짜 저젖겠어 말이 되나 오래 켰다 왼쪽있다 왼쪽있다 어 이거 15초 뒤에 가자 그냥 보여주지 말고 깔끔하게 다 보인다잉 위덕 여기 깔아봐 여기 깔았어 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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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갈래? 정면 가자 정면 가서 뛰자 위덕 프리딜 치자 이거 원쓰기 왼쪽 갈게 손 좀 보냈어 트리스 피 아 위덕 피 아나피 아나피 아나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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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잡았는데 아 아아 이 새끼 전멸 절대 안쓰네 아아 아 아 코덕 코덕 아 죽었네 아 이거 죽겠다 이거 내가 위덕 한 번만 짜른데 괜찮아 괜찮아 어 한 번만 형 뚝배기 한 세 번만 깨면 돼 이거 뺐다 뺐다 나 이거 뺐어 디바일 좀 디바일 좀 위덕 위덕 1피 위덕 1피 위도필 위도필 아 까비 트랩필 어 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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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가자 아 위도필 하나만 잘라줘 이거 형이 잘라줘야돼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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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필 위도필 아 솔져 어딨어 탄있는거 같다 솔져 고있을까 솔져 2층 디방 솔져 2층 발매야돼 솔져 2층 나이스 나 안필 GEORGE 야 얘 지하해 지하해 바로건대 바로건대 포커싱 맞춰 포커싱 포커싱 소중한.. 양amer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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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globally NG 와 야 야 야 줄 알지 줄 알지 necesario 플래티넘 플레이가 저 말이 되냐 저새끼들 적당해야지 저새끼 진짜 뭐 손가락 하나 절단된 것도 아니고 적당히 못해야지 저 저새끼는 그냥 전두엽이 없어 그냥 저새끼 뚝배기가 1렙이야 우리는 3렙이고 뭔 말인지 알지? 그렇지 그렇지 탱커 날라는데 탱커 날라는데? 탱커 주라 탱커 주라 저 형 탱커 날라 탱커 하세요 탱커 하세요 이거 우리 3성태는 올라운드야 B 3성태는 올라운드야 우리 뭐 못하는 거 못하는 거 없어 우리 저희 진짜 올라운드 올라운드 우리 잘해서 잘하네 남는 게 뭐지? 남는 게 빌러 아 죽었네 그렇지 정크 말도 안 돼 정크잖아 정크가 좋겠다 정크가 좋겠다 정크가 좋겠다 정크가 좋겠다 정크야 이거 근데 형들 형들 이거 위도우 나오면 프리지는데? 아 이거 나 핸진넛아 그냥 정크가 보면 되지 정크가? 아르타 쟤네 위도우 잘하지 아니 위도우 프리지 아니고 내 새끼야 저거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나 믿어? 이거 나 믿어? 마이크 꺼져있었네 나 믿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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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형 믿고 정크한다? 형은 뭐 항상 믿지 오케이 가자 위도우 상대방 위도우 숨도 못 쉰다 생각해 위도우 그냥 선전이 딱딱 끊어줘면 그냥 멘탈 나가야 돼 이건 다 정크하는 방법이 있지 여긴 정크 내가 기가 막히게 하네 트랙서 100% 이쪽으로 돌거든? 바로 여기 아 이거 안 해 바로 여기 아 안 해 안 해 여기 있으면 진짜 트레이서 이 새끼 숨도 숨도 못 쉬지 이거 이거 안 와요 트레이서 오면은 그냥 딱딱 깨면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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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겸 가자 이거 자리아님 마이크 되나? 아.. 방벽 꿀타임 계속 말해주세요 이거 하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되나? 어.. 오른쪽 이식트에 돌았어 채필 나 방벽 없어요? 하나 형 아.. 나 끌렸다 얘네들 거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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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꿀타임 바깥타리자 갈게요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어 방벽 있어? 거점에 트레 거점에 트레 라인 뭐해 라인 뭐해 아니 방벽 위스턴 피 위스턴 피 방벽 꿀타임 좀 계속 말해줘 아.. 뭐해 얘들아 이러면 못막어 이거 똥작아 방벽 꿀타임 계속 말해줘야돼 아.. 얼마나 해줘야돼 아니 위.. 조합 바꿔 조합 바꿔 조합 바꿔 위스턴 내가 개잘하거든요 나 이거 뭐해줄까 이거 아.. 아.. 니 이거 겐지하거나 뭐해 이거 겐지해주게 원인이야 원인이야 아나만 자르면 돼 아나만 아나만 몰자 계속 아나 내가 진짜 가위라리 찢어죽게 오른쪽 마루쪽에 오른쪽 마루쪽에 오케이 이거 보여지지만 않으면 돼 이거 왼쪽이층 왼쪽이층 얘들아 우리 위도우가 다 자를꺼야 걱정마 왼쪽이층 정매아 정매위도 정매위도 야 트레이서 돈다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서 트레이서 고분 구세 핏핏핏핏핏핏핏 아 핏 트레이서 역경없어 이 새끼 트레이서 야 윈섬 포카시기봐 윈섬 피해자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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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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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베 호거 가점 아나피 아나컷이야 가점 가점 뭐해 가점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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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점피 나이스 솔점피 다잡았어 진짜 진짜 다잡았어 플레이서 다잡으며 아 저새끼 뭐해 이새끼 마 아도메이커한다 아도메이커 형 안아 저 형 왜 저래 나 윈섬 1점 좀 제발 정신찾았죠 정신찾아 이시호그 정맥 위도 미쳤다 정맥 위도 아 조졌네 아 솔저 견제중 솔저 견제중 나 피가 없는데 엔지야 한꺼내야지 아 나 피가 없어 아 제발 엔지야 제발 아 두명칸 두명칸 구베드 구베드 다이베 다이베 루시오 황포니 해야돼 진짜 어머머 드랍터핏 포커싱 포커싱 워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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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사라 불러 사라 불러 사라 불러 아이씨 사라 불러 사라 불러 나이씨 아니 뭐하지 위도 빠져쳐 위도 빠져쳐 위도 빠져쳐 위도 빠져쳐 멘탈 나갔죠 겐제 들어 트레이스 오른쪽 야 우리 두칸 먹혔어 집중해라 두칸 먹혔어 집중해라 집중해야돼 형들 어 내가 비빌수 있어 비빌수 있어 겐제 졸라못하네 미치게 쏠자 정배넘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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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져 겐제 보자 에고 뽕쑥이 비웠다 뽕쑥이 재웠다 겐제 피해 겐제 피해 쏠저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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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선 아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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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얼마나 해줘야돼 진짜 와 세일이 이렇게 와서 바로 앞에서 끊는데 그걸 안 말아주네 진짜 저희가 홉이 진짜 개잘맞아요 진짜 할게 윈디밖에 없어요 저희 진짜 이거 아니 이거 포커싱 맞추자 포커싱 맞추자 포커싱 하자 이거 형 믿어야돼 이거 믿어야돼 아니 틀따기 틀따기가 이거 겐지 넣지 아 다새끼 겐지 못봤어 아까 겐지 잘했지 잘했지 아니 겐지 넣고 포커싱 맞추면 돼 괜찮아 아 알았어 알았어 디바 넣고 그래 아 지바 지바 오늘 겐지 피로 피로 왔어 이거 솔직히 네트릭스 네트릭스 있었어 네트릭스 호거 호거 라인 천천히 해봐 일단 들어갔어 천천히 해봐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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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에 왼쪽이 지붕에 지붕에 알아 볼 수 있어 알아 알아 거점 발 앞에 알아 알아 내 쪽에 그래 아 잠시만 나 물렸어 말이 돼 이게 알아 아무도 안 본다 아 나 제압당했어 미안해 나이스 나이스 솔져 솔져 다 뭐해서 가자 뭐해서 손자 이거 형 얘네 원힐이야 원힐이야 나 이거 숨었어 얘네 힐러 없어 힐러 없어 뭉쳐주면 돼 뭉쳐서 가자 뭉쳐서 가자 트레형 일로와봐 트레형 뒤에 트레 오 아나 준다 나 이거 솔져 잡는데 아아 아 뒤에 트레이서 아 트레 빠졌다 또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야 돼 아나 없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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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만하나 아 겐지 겐지 피 겐지 피 나 이거 존남들었어 라인 밀어 피 아 진짜 트레이서 이 새키 아 이거 아나 왔다 야 이치 솔져 봐줘야돼 디바 형 아 우리 지금 잘 너무 안되는데 이거 아 야 푸커시가 안돼 이거 푸커시가 안돼 디바님이 같이 와줘야돼 우리 들어가면 내가 이거 최대한 하나 지킬게 그냥 확 확 들어가자 이거 어 이거 그냥 확 들어가자 확 모시고 자시고 할거 없어 그냥 그냥 장문으로 확 들어가자 장문으로 확 들어가자 장문으로 확 들어가자 장문으로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겐지 없어 겐지 없어 망치 쓸거야 아마 생각해봐 망치 저 새끼 개멋해 다 끊었어 제발 아 제발 아 다 끊었는데 진짜 이거 안돼 에엏 나 들어왔어 들어왔어 내가 비빌수 있어 와봐 와봐 아 아 아 아 이게 왜 안 돼 야 이게 왜 안되 매주라 펄스 펄스 펄스에 트위 졌고 다했는데 어 겐지 루시오 잘라 겐지 하나 잘라는데 에그 솔져 나 바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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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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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모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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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시 포커시 디바님 포커시 맞춰주세요 아 이거 좀 들어와서 그냥 해볼게 하나 물어볼게 하나 물어볼게 아 저희도 또해 차가졌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그걸 왜 자 이 새꺄 아니 그걸 왜 자 이 개 미친 새꺄 얼마나 해줘야 돼 얘들아 진짜 좆감해 아니 얼마나 해줘야 돼 핸드 극히고 왜 자 미친 새꺄 아 진짜 다 잘라줬는데 이게 안되나 아니 디바가 너무 못해 아 니가 니가 못했잖아 니가 못했잖아 남탈이야 미친 새꺄 정신 나간 새꺄 총만한 새꺄 세가리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안 돼 저기 랭커 랭커 데리라서 아 잘했다 아니 겐지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되는데 겐지가 솔직히 한 게 없어 겐지가 저 플레이 안할 때 자는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플레이 안할 때 자고 자빠졌어 진짜 아 자봤어 쟤 플레이 아니야 내가 봤어 랭커 5페이잖아 쟤 플레이 아니라고 쟤 아 그 포지션하고 딱 그냥 자 시메트하면 안 돼 괜찮네 아 말 더럽게만네 아 말 더럽게만네 말 더럽게만네 진짜 젓같은 새꺄들 아 대리 젓같은 새꺄들 대리 받아서 돈 받는 벌레 새꺄들 이 새꺄들 방풀하고 있잖아 아 맞아 저 새꺄 방풀하잖아 카운터 존나들어 저렇게 유명세 탈라고 대리팀 홍보하려고 에이씨 얍쌍한 새꺄 진짜 야 지새끼들 뭐야 저 패드립이야 지랄 지랄났네 미친 새꺄들 가자 파이팅 아 이거 막을 수 있어 형들 천천히 하자 무슨부로 깔끔해 가자 이거 자냐님 방벽 쿨탈이 계속 말해줘야 돼 진짜 여기가 왼쪽 호그 왼쪽 아이 태냥아 아 방벽 없어요 방벽 없어요 윈서필요 윈서필요 아 이 새꺄들 포커싱마라 와 미친 폭탄이 새꺄들 포커싱마리네 이게 워싱컷 워싱컷 안되 안되니까 졌어 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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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안되 안되니까 안되는데 아 태경이가 짜린게 태경이가 짜린게 괴호바야 아 아 정신차려야지 그 컴퓨터는 코이컴 컴퓨터는 코이컴 제끼 아 아 진짜 억울하다 대리팀이 솔직히 오바잖아 진짜 너무 잘해 니가 못했잖아 뜬다가 아니 정치하지말라고 이 미친새끼야 진짜 지내야 잘했어 졌지만 잘 싸웠다 잘 싸우면 못 싸우면 돼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 내가 내가 지 부정을 들어와서 방벽같아 그 플랫폼같아 아까 찌단소리야 미친새끼야 저새끼 저새끼 수면총이 거의 유재원급이었어 저새끼 수면총이 나급이라니까 지금 잘하긴 하더라 아 근데 위도우가 끌어치기니까 말이 안 되긴 하더라 진짜 말이 안 되겠다 이거 그 새키는 아니야 상대가 잘하긴 했는데 아 우리가 더 잘하는데 실수로 너무 많이 했을 수 있어 아 원숭이 새끼 누구였어 원숭이 원숭이 새끼야 메인힐러 누구 나 힐 금이었었는데 힐 금이었다고 계속 어떤 새키야 라인 끌린 게 오바야 그거 처음에 쫄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미친새끼가 대가리에 정말새끼였어 아니 라인 라인 TG급이라더만 무슨 TG급 맞나 아니 개설해줬잖아 저키 뭐야 형식 자네야가 잘못했다니까 라자는 짐풀이 중요한데 자네야새끼가 짐풀이 개쓰레기잖아 그래서 지금 너 너무 앵그리해 화내고 그러면 안 돼 그래 너무 앵그리게 좀 캄 자운해줘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지 정신 들은 새키 슬로우 슬로우 킥킥 해라고 슬로우 슬로우 킥킥 알겠어? 미친새끼들이 미쳤네 게임이야 미치겠다 미친새끼 미쳤고 지휘 파이팅 미친새끼 매주 일요일 날